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월 5일 화요일 야간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도포인트 특강 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시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고 매도포인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일 미국시장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 있다가 강하게 추가 상승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이제 300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990이구요 1.57% 상승 코스닥은 0.83%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을 해서 일단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포지션에 좀 변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선물을 보면 오늘 8900개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기관과 개인이 같이 특히 기관이 선물을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기관은요 대체적으로 현물에 반대되는 해칭 포지션을 많이 가집니다 기관이 최근에 코스피 보시면요 이틀만에 거의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자 그 반대의 상황인 선물은 매수를 좀 해주면서 추가 상승을 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로 해칭을 하고 현물을 팔아주는 그런 상황 외국인이 작년 2,4분기 이후로 매도 포지션 가진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이제 지금 현재 사물물 진행 중인데요 15,000개억으로 선물이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한번 캐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전히 유동성 풍부한 개인들이 매수해주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장중에 조금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우존스 0.21% 상승 중이구요 나스닥 선물도 0.21% 상승 중입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 21인근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전일 가져오다가 조금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이 반드시 좀 나와야지만 양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좀 쳐져버리면 미국 선물은 미국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증권사에서 스팟으로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에 3개 통신사 상장 철폐한다 이런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졌는데요 그거 철회하겠다 이런 스팟 뉴스를 봤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또 미중 간의 마찰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요 시장 상황은요 일단 닥터케인은 2700과 2900의 목표치로 코스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추세선 상단의 저항도 강하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늘려줄 때 이제 2900 라인 정도만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만 장 초반에 좀 흔들리는 부분 보고 차익실현 대거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끌어당길 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그런 매매를 했다 매매했던 상황들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팀K 수입공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팀K 수입공개 들어가시면 오늘 대규모 차익실현 했습니다 SK바이오팜 저점 부위에서 매수했던 부분은 일단 차익실현 일부 하라고 말씀드렸고 두산중공업 SK하이닉스 스튜디오 드래곤 두산중공업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 팀원 스스로 매매한 것입니다 하이닉스도 일단 챙겼어요 시장이 좀 흔들리면 장 초반에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이닉스도 같이 좀 쳐질 수 있다 싶어서 일단 차익실현 했습니다 만 강하게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카카오도 차익실현 했고 다시 재매수한 상황 LG화학도 7% 수익실현 에스테크도 6.7% 차익실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중에 천천히 챙겨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뭘 그리 하루만 해도 팔았다가 또 다시 사놓고 하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그것은 시장의 상황을 보니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도가 나오고 선물이 계속 매도 일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싶었는데 들어올리면요 인버스도 사실 투입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인버스 바로 손절해 버리고요 추가 상승할 때 아까 LG화학과 카카오는 다시 추가 매수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신규 매수도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도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오늘 철강 조선 건설의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닥터케이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고려하연 잘 보자 그랬는데요 여기에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12.7%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S 관심있게 보자 그랬는데요 날라버렸습니다 매수 포인트들이 다 동일하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제가 말씀드려서 강하게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매수 포인트에서 기계적으로 한번 매수해 보시라 CJ제일제당도 음식료 중에서는 안심까지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음식료 한번 볼까요 다른 음식료 농심 오리언 크게 상상한 바 없는데 제일제일제당 최고 강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매수 포인트 저번에 강의했던 건 나중에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가 강세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일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관심 가지볼 필요 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해 들어갔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일단 매수단가 위로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조선주가 추가 상승할 만한 그런 포인트에 와 있으니까요 위에 보면 현대미포가 훨씬 강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 순환매 차원에서 같이 키맞추기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삼성중공업도 매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전에 모습과 비슷한 뭐의 모습과 비슷하다 삼성 SDS의 모습과 비슷한 종목 오늘 추가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소개도 시켜드렸는데요 도전 비전을 매수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먼저 상승 이후에 충분히 조정받았고 이제 모던 리평선 밑에 깔아놓았으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요 외국인 시속 매수 들어오니까요 추가 상승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 이슈가 또 있으니까요 언택트 쪽에도 관심 한번 가져볼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신규 매수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3행제 전일 큰 폭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반드시 20일 위로 올라타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35만원 권대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호해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21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매도 포인트 나중에 강의하면 2평선 이탈하는 모습은 매도 시그널이다 전일 큰 폭의 8% 하락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일단 스톱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좀 주춤주춤하다가 강하게 끌어 땡기면서 마무리 됐고요 SK 하이닉스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조정받으면 이렇게 밑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다 싶어서 일단 추가 상승을 더 취하기보다는 토해내지 않는 챙겨가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이시는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포인트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정보 있으면 올려놓으시고요 자 셀트리온을 예시로 들면 매도 포인트에 대한 부분 아 설명이 아주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나오니까요 설명이 아주 용이합니다 자 먼저 첫번째 매도 포인트 가장 중요한 매도 포인트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오일선 이탈하는 장대엄봉이 매도 포인트입니다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오일선 이탈 매도 포인트입니다 오일선 이탈 자 그리고 두번째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 나오면요 그것도 매도 포인트입니다 제가 선을 두개 꺼놨죠 단기 저점인 229,000원에서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재상승하게 된다면 여기 폭만큼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러프하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229,000원에서 293,000원 빼게되면요 대략 64,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64,000원 여기서 64,000원 더 하게되면요 357,000원입니다 357,000원권 357,000원권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골이 달고 밀리면 뭐다? 매도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강의 들어보셨던 분이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을 해보신다면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죠 추세선 추세선 그러니까 이평선 이탈 시에도 매도입니다 여기 자 왜냐하면요 20일에 지지를 받던 여기 부분이 무너지면 이것도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개의 매도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동일한 부분이라 말씀도 할 수 있는데 목표치 1상 달성된 이후에 볼린저 밴드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이탈 시에 예측매도 가능한 겁니다 볼린저 밴드 자 그렇다면 여기가 보면요 두 개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올선 이탈 한 장대 음봉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 이탈 볼린저 밴드는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90%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상황이 중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 포인트인 겁니다 여기 실제로 39만 원에 매도 어견 제시하는 것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지지하던 지지권이 이탈되면요 이렇게 지지하던 지지권이 이탈한 여기도 매도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날 4.9% 빠졌는데요 마이너스 0.5% 일때 매도하라고 이야기 제시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거의 매도 포인트에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요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골이 달거나 밀리기 시작하면 매도 포인트 두번째 첫번째가 월선이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첫번째 다시 정정합니다 첫번째 강력하게 상승하다가 월선이탈하는 장대원봉이 첫번째 매도시그널 두번째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골이 달고 밀리기 시작하면 매도 포인트 그리고 세번째 이평선 지지 이평선 이탈할 때 매도 포인트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탈신은 안쪽으로 회귀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매도 포인트 그리고 지지하던 지지권 무너지면 매도 포인트 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도 포인트 여러분들 잘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매매하실때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캡처해서 남기도록 하죠 매도 포인트 다섯가지 숫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이렇게 매도 포인트 좀 더 확대해서 아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종목 궁금한거 올린거 같으니까 그거 설명하면서 매도 포인트 복습을 또 하죠 자 나중에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바로 여러분들 이번시간에는 확실하게 좀 익혀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정밀학 흑정미님 오래간만인 것 같구요 하나님도 오래간만입니다 롯데정밀학 롯데정밀학 가격을 남겨주셔야 더 정확하게 설명 가능합니다 남겨주세요 롯데정밀학 디스코는 롯데정밀학 롯데정밀학 정밀arch 정도 매수해야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91000원은 여기 밑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91000원은 매수하기에는 좀 빠른 단가에요 빠른 단가 저는 94000원 이상에서 일단 94000원 인근에서 매수를 했어야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일단 13% 갔으니까 매우 양호한 상황이구요 자 이렇게 갑자기 뛰어버렸네요 무슨 소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저도 잠깐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장대양봉으로 강력하게 상승하니까 일단 9000원권 여기 정고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되겠고 그것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119000원권까지도 노려는 볼 수 있는데 과연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고 여기를 봐도 대략적으로 9만원대에서 10만 5천원권대 정도니까 15000원 정도의 여기 박스권이라 봤을 때 15000원 정도 더하면 12만원권 정도 나오니까 12만원권 여기 정도가 만약에 여기 채널을 돌파한다면 12만원 정도를 목표치로 가져갈 수는 있겠네요 오늘 상당히 강한 장대양봉 시연 그러나 거래량이 조금 작은게 좀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가지고 있었고 미리 가지고 있었고 강하게 올라와서 좋긴 하겠으나 매스포인트가 좀 빨랐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장미님 단가 올려주십시오 단가 롯데정밀화 저번째 수요의 목에 이거 별로 잘한거 아니다 디스코 본인 생각에도 좀 빨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 타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롯데정밀화 일단 아 그냥 궁금한지 일단 단가를 안올려주세요 롯데정밀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해서만 설명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상량 계속 치속중인 상황이니까 양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세선도 가볍게 공부해보죠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추세 이것은 상승 추세입니다 자 복습하자면 매스포인트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트렌드를 이루면서 나란한 각도의 고점에서 이렇게 끄면요 희한하게 여기 가면 고점 채널 추세선 하단은 치즈의 역할을 하구요 추세선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그냥 안으로 다시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자 현재 양화한 흐름이구요 이러한 주요 지지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양화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기간 외국인 수급이 조금 뒷받침 안되는게 좀 아쉬운 것 같구요 당장은 52,000원권과 59,000원권의 빡수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다만 59,000원권 여기 59,400원의 정거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65,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요 52,300원 여기는 강력한 지지로 할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47,000원 대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일도 돌파하고 좁은 박수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더 양호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플 바이어 53,700원 53,700원이라 하셨네요 53,700원이면 적당한 정도의 상황이다 매수는 적당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을 받던 권력을 저항을 이렇게 띄워넣으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탄탄한 지지 권력에서 일단 매수했으니까 양호 매수는 양호 만약에 여기 밑에서 매수했다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매수했다고 하면 또 점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HLB처럼 점수를 많이 들이지 못했을 텐데 저항 권력에서 돌파한 이후에 지지 권력에서 매수했으니까 양호 더 홀딩입니다 더 홀딩이고 이제 단가가 나오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55,600원 권력인 21석 이탈하지 않아야 추가 상승 더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21일 이탈한다 싶으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받쳐놓고 올라탈 때 줄였던 물량 추가하는 그 전략도 되고요 더 좋기로는 위로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해야만 이 추세에 59,000원 이상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황 꺼네 자 오늘 배웠던 매도 포인트 그러면 접목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그게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자 17,150원에서 44,000원이랄게요 44,000원이면 와 이게 계산 안된다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하하하하 괜히 암산하면서 버벅크림 보다 계산기 두드리겠습니다 17,700원 17,700원 26,300원입니다 대략 그러면 여기 강하게 갔다가 밀렸다가 여기 돌파하니까 여기 지점에서 26,300원 더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6,300원 더 하면요 아 7만원 7만원이네요 7만2백원 그죠 4만3천9백원 7만2백원입니다 그 정도 암산할 줄 알아요 하하하하 7만2백원 자 뭐 크게 틀린 거 있나요 크게 틀린 거 있나요 7만2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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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가 달성됐어요 자 양봉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으나 이제 목표치가 다 왔다 흔들흔들 하면 나는 챙겨 나간다 그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골이 달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아까 봤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거든요 자 두개가 겹칩니다 여기 매도 시그널 그죠 설득력 있나요 윗골이 달고 강하게 밀리면 챙겨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일소니터라죠 이거 무조건 던져야 돼 무조건 여기 몇 프로 빠지는가 한번 봅시다 24% 갔다가 마이너스 8%예요 상하 진폭이 32%입니다 32% 그죠 이런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긴 또 어떻습니까 여기도 25%까지 빠집니다 시초가가 5%였는데 이탈 딱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더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매도 포인트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 먹은거 다 토하는 거예요 만약에 끝내주게 들고 있었다 치더라도 단기적으로 9만원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4만 3천 반 토막이 나버립니다 며칠 걸렸다구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이 매수 매도 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매도 포인트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또 반등하면서 이 박스권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박스권 이루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상한가 시현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 시도 나오네요 추가로 강하게 내일 상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저번 상황처럼 또 갭 상승해서 출발했다든지 아니면 쭉 가다가 이렇게 위꼬리 달면서 밀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 지금 현재 매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거리를 세우면서 강하게 갔으면 추가로 강하게 쭉 뻗어 올리는 이런 양봉을 시현해야 돼요 양봉 양봉 그런데 가다가 찍 이렇게 밀려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매도 포인트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금 두 개 확실하게 익혔죠 성구님은 저가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는 게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가능한 한 중대형 우량주를 접근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갈 때 잘 가겠지만 죽을 때도 홍콩 최고 빨리 갑니다 가벼운 게 거래도 별로 없어요 거래도 별로 없고 오늘은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1,450원 너무 높게 샀는데요 1,420원 정도의 매수 가능한 겁니다 1,420원 여기를 딱 돌파할 때 쫓아가야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샀잖아요 그죠? 1,450원 올라, 올라,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샀습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1,450원이면 다시 돌아설 때 아마 산 것 같네 1,450원 주식을 영 못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샀다 1번 여기서 샀으면 또 말이 달라져요 매수 포인트 여기서 샀으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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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 만한데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그죠? 남겨주시고 자 그래서 위꼬리를 정고점 인근에서 위꼬리를 단다 이겁니다 10일 넘었다 10일 넘었다 1,450원 1,450원 10일 넘었다 빠꾸러 한 여기 정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 같으면 올라간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재반등하는 것을 노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뭐 매수 한번 해볼 만한 권역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안 그래도 천원짜리 가벼운 종목에다가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별로다 이런 종목은 선택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급등락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제가 판단한 부분은요 오늘 1,500원때 1,500원때 여기서 밀리면 조금 별로인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내일 추가 상승 강하게 하지 못하고 밑으로 쳐지면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이렇게 1,500원과 1,400원 정도의 사이에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쳐지면 일부 차익 실현 다시 곧 죽어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1,410원 정도에서 다시 반등 넣을 때 이렇게 반등 넣을 때 매수해보는 전략을 쓸 수 있겠으나 너무 가벼운 종목은 좀 피하시라 라고 일단 제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고요 다만 내일 강하게 1,500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로 1,56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1,430원 여기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5분봉에서 이렇게 강세 보이다가 무너졌거든요 일단 그러나 다시 올라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노선 1,430원 깨고 내려오면 추세가 5분봉에서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430원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고점 부위에서 윗골이 달면 뭐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지지부진한 박수권이네요 지지부진한 박수권 그렇죠 여기 뭐로 작용한다 저항권이에요 여기 가서 밀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강력한 저항대예요 밀려요 그렇죠 자 여기 가가지고 정고점 인근에서 윗골이 달면 뭐다 매도 시그널 그렇죠 정고점에서 여기 박수권 상단 에서 자꾸 틀어막히고 밀리고 하면 뭐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자 박수권 매매에 대해서 지지 저항에서도 매수매도 가능한 겁니다 앞전에 매수 포인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 이거 반복 가능한 박수권입니다 박수권 그런데 박수권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겁니다 와 근데 이건 좀 안 맞네 그렇죠 여기 저항이었는데 조금 밀리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너무 가벼운 종목은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가벼운 종목은 정석이 좀 안 통합니다 이거 큰 박수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클린한 클린님 금오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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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5천원 금오석유는 제가 한동안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 19만원 오랜만에 들어가서 상담 상담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죄송할 거 없어요 디스코께 위로 올라가 버렸네 삼성SDS 오늘 매도했다 아 삼성SDS 아까도 죽겠어요 내가 이야기 많이 했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했는데 푹 날아갔어요 이걸 왜 매도합니까 끝까지 들고 가야지 최근에는요 강세 보였던 종목을 물론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강세 보였던 종목이 끝내주게 가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거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닥터케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딴 때 같으면 벌써 던지고 끝냈거든요 현대모비스 이거 들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처럼 끊어 먹으면 다시 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냥 손가락 빨아야 돼요 뭐처럼? LG전자처럼 상가 갔는데 그 다음날 밀리니까 던졌다 칩시다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추가 상승을 돈을 먹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짱을 튕겨야 된다 이런 거는 배짱을 튕겨야 된다고 안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안 던지고 있어요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패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락수세 다 돌려내고 이렇게 박스권 이루든 게 한 번에 퍽퍽하는 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아 좀 아쉬워요 계속 보면서 제가 매수를 선떡 못한 이유가 있어요 비교적 주도주 세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풀배팅입니다 풀배팅 풀배팅에다가 신용 300%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기도 못한 상황에서 이거 잘 봐라 잘 봐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CJ제일제당 다 배턴이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했다가 강하게 한 게 뭐다? 셀트리온 제약 여기서 딱 사 사 했다가 푹 날아가잖아요 그죠? 어저께 수익 실현된 부분 인정시켜 드렸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눈으로 익히시면서 어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드라라는 부분을 잘 익혀놓으시면 강한 상승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동일한 포인트거든요 동일한 포인트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해오다가 여기서 맨 마지막 매수 포인트입니다 날라버리거든요 그죠? 어떻습니까? 탄탄하게 탄탄하게 지지권도 딱 있고 탄탄하게 지지권도 있고 우상량 스무스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못 살 거 없는 거죠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18% 수익 중입니다 18% 맞을 겁니다 아마 이거 내일 한 번 더 빵 하고 치고 가면 베리 굿인데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자동차 부품 관련이 강세를 보이니까요 현대위야 이것도 관심있다 잘 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들었다 들었다 1번 둘러 예이야 안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날라가 버립니다 날라가 날라가 버렸네 하하 갑자기 노래 김현식씨의 떠나가 버렸네 생각나네 나를 두고 떠나 버렸어 꽁이 그죠? 자 이런 포인트들 상당히 주목하신다면 21포인트 이런 포인트들 주목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매수 포인트도 같이 복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추가로 계속해서 한번 오! 뭐 잘못 눌렀습니다 성군님이 채널 운영자입니다 라고 떴네요 그거 아닌데 댓글 보다가 잘못 눌러졌어요 댓글 한번 남겨봐요 성군님 뭐 스패너 같은 거 뜰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운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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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방송 아침에 실제 장이 열리는 시간 말고는 닥터케이가 원래 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딴 애는 보면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상도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것 같고 막 그죠? 요새 별명이 있어요 앵글이 보던데 눈썹이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꼴아 보고 있던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십시오 초집중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장이 열리지 않는 지금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검오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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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눌려졌네 스패너 스패너 오늘 하루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오소규 14만5천원 14만5천원 14만5천원이면 양호한 지점에서 매수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평선 밀집되면 어떻게 된다? 확산되거든요 양호한 매수포인트 양호합니다 14만5천원이니까 양호 자 오늘 위꼬리 약간 달고 있습니다만 정고점 부위를 어떻게 뛰어넘었다 장대양봉 장대거래로 뚫었다 홀딩입니다 홀딩 홀딩 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아마 신고가일 건데 제가 관심있게 아 신고가는 아니거든요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그래서 여기 상단 고점 돌파했으니까 양호입니다 만약에 밀릴 때 15만5천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 가능하겠고요 세게 밀리면 일부 차이시는 조금 했다가 15만5천원 이게 7천원 차이면 7천원이면 4% 정도죠 4%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조금 1,2% 정도의 조정이면 그걸 감내해 볼 만한데 4% 정도 이렇게 크게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이시는 하시고요 추가로 더 밀려버리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는 다시 2평선 올라오는 지지권에서 던졌던 물량 15만원 것도 지지권일 겁니다 거기에서 추가 매수 강하게 추가 상승하면 더 홀딩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받을 때 15만5천원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 현재 하루 이틀 3,4일 한 5일 정도 올랐으니까 한 2,3일 정도는 스무스한 조정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때 조정 받을 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볍게 조정을 받아야 되지 3일째처럼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치는요 너무 자세하게 한다 목표치는 13만 2천원과 15만 5천원이니까 2만 3천원 정도 여기서 더하면 2만 3천원 더하면 17만 8천원권 정도로 목표치로 가져가시라 여기 폭만큼 돌파했으니까 추가로 17만 8천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가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쵸? 하하 혼자 없댔어요 좋은 일도 없는데 하하 꽁이 이상해 혼자서 없댔어요 좋은것 하나도 없는데 하늘님꺼 그 다음에 알테오제 19만원 19만원 자 매수단가 별로 안좋아요 자 오늘 배운거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죠 여기부터 강한 추세가 다시 형성되면서 잘 갔어요 그럼 이러한 트렌드를 이루면서 계속 가야되는데 추세를 무너뜨렸죠 자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강력한 장 장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장권에서 튕겨내려오고 튕겨내려오고 계속 튕겨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만원때는 강력한 장때입니다 매수 포인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 포인트 20일 이탈하는 여기 확실한 매도 포인트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다 60일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해도 자 여기 터프한 아 터프한 설명 아 터프한 설명하면 잘못하면 노란 딱지 붙어요 넥라인 목이 따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강력한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는 넥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못 넘어간다 기본입니다 지지리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냥 딴 뜻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19만원대 본인 본인 단가를 뛰어 넘어야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권력이 해필 가장 강력한 아 저항대다 돌파한다 해도 20만원대 저항 21만 7천원대 저항이 강하게 포진하고 있는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강세 무너지고 하락 하락 하락을 강하게 아 밑으로 아직 꼬꾸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타야 되는데요 못 올라타고 무너지면 이제 추세 완전 꺾이는 상황이다 14만 7천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 무너지면 매도견입니다 여기 무너지면 확실히 매도해야 돼요 여기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의 자 본인 단가 위로 치고 가야만 아 다시 상승 추세 전환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진 않습니다 자 오르다님이 현대차 매수 의견 듣고 80% 수익 중이다 현대차 분할 매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닥터킥 중장기 남한의 정립시 폰드를 여러분들께 가져가라고 설명해 드렸던 권력이 현대차가 여기입니다 여기일 겁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 한달에 한번 사라 그랬거든요 한달에 한번 안 샀다 칩시다 그죠? 위에 있습니다 80% 수익이라 그러죠 닥터키는 안 한 말 안해요 여기서 그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차를 50대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식 주식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 사업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보건 관리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주식 자기가 그 적금 애들 적금 드는 거 깨라 그거 들지 말고 삼성전자 현대차 신세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박 대박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대박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장기도 그죠? 삼성전자도 5만 5천원에 사라고 그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대박 그죠?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다 무너집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사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이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금 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삼성전자 현대차 신세계 사세요 딱 그랬습니다 자 세 개 다 위입니다 세 개 다 위에요 적금 이자에 얼마 얼마를 더 버는 겁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대박이 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 적금을 들기보다는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그렇게 중장기 중장기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식을 매수하실 걸 저는 권유 드릴게요 닥터케이가 제시한 다섯 개 종목이 있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중공업 8월 4일자입니다 8월 4일자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해보죠 8월 4일자 아 8월 2일자입니다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빨리 놔라 왜 안 나오냐 하하하하 현대건설 8월 1자입니다 8월 2일 저기 위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8월 1자입니다 와우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퍼스픽 아무리 퍼스픽 아무리 퍼스픽 8월 1자입니다 와우 그 다음에 이마트 중장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려면 인기동영상에 가면요 중장기 추천종목 5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현대차 보면 행복하다 현대차 서울반도체 매도했다 현대차는 좀 더 들고 가볼 만한 상황이었고 이유는 아까 자동차 부품 이야기 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둘다 좀 빨랐습니다 도둘고 가볼 만한 상황입니다 전고점 돌파 했고 아래골이 달고 위로 올라오는데 만약에 던졌다가 장 후반에 다시 돌아서는 거 보면 다시 사넣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닥터캔은 그래야 했습니다 LG화학을 던졌거든요 장 초반에 토해내기 싫어가지고요 던졌는데 다시 돌아서거든요 여기서 다시 사넣고 버립니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초반에 던졌습니다 근데 돌아서거든요 다시 사넣습니다 뭘 우선시한다? 주식투자 5개명 시장을 우선시합니다 시장을 시장이 밀릴듯 말듯하다가 들어 올리니까 같이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거든요 그럼 발빠른 대형이 돼야 돼요 발빠른 대형 3전도 54% 수익 중이다 코스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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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채널은 수퍼챗 고장 났습니까 혹시? 저 한 3,4개월 동안 수퍼챗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쵸? 하하하 하하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강의에 열중해가지고 슈퍼챗 기능을 잊으신 겁니까? 됐구요 코스모학 13,000원의 매도하고 12,000원의 재매수 13,000원의 매도하고 12,000원의 재매수 12,000원의 재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엇갈립니다 반반이에요 자 13,000원의 매도는 뭐 잘했다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무너졌던 오늘 매도 포인트 설명하는 거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일성 크게 무너지기 시작한 권력이니까 가서 윗골이 살짝 다니까 13,000원의 매도 뭐 인정은 잘했어요 다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어? 20일 밑에 받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런 거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전일에 전일에 한 이틀 정도의 상승세를 다 말아내리는 은봉이고 아래꼬리 살짝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아 수현님은 왜 쏴요? 수현님 땡큐 자 자 우리 팀원인데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앞전에 앞전에 이틀 동안 상승한 거 다 말아내리 버리는 은봉이니까 끌어 땡긴데도 이게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잘 지지하면서 반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20일 깨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11,2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뭐처럼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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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20일 이탈해버리면 여기를 넘어서기가 일단 용이치 않을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6만원 반드시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인 정석은요 여기 잘 못 넘어간다 한 번에 잘 못 넘어간다 기본입니다 여기 정석은요 한 번에 23만 3천 여기 못 넘어간다 기본입니다 강력한 21선 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21선 이탈하면 한 번에 못 넘어가야 되는데 어머나 어머나 셀트리온 10%로 강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죠 이러면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셀트리온 3행전 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요 정신 차리기 힘듭니다 주식이라기보다는 선물급의 선물급의 흐름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어저께 이렇게 휘청거리면요 3% 이상 빠졌잖아요 오늘 추가로 하락하는게 기본적인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대본에 2% 일단 끌어 땡깁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로 추가 상승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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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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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중장기로 끌고 갈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요. 현재는 없어요. 하나가 딱 눈에 보이긴 보입니다만 하나가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굳이 막 날아다니는 종목도 천지로 넣었는데 지금 중장기로 가능하다는 것은 시장이 막 날아가는데 별로 못 갔다 이 말이거든요. 별로 못 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GS 보십시오. 이제 딱 돌아서려고 폼 잡고는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세계가 모양이 저렇잖아요. 신세계가 저렇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틀어막혀가지고 돌아서면서 살만한 상황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확산되니까 추춤 추춤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처지죠. 그게 안 처지죠. 신세계에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고 GS GS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같이 한번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고 전통적인 또 오일 관련 종목이기도 하니까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 입장이니까 중장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제시한 종목들 끊어 끊어 가는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1시 3분 1시 3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매도포인트 특강 했구요. 여러분들을 종목 상담하면서 매수포인트 앞전에 시간 강의했던 것 복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지와 정 추세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있으니깐요. 목표치 산정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반드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었다고 다 익혀지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녹화방송을 끊고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조금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선물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죠. 지금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안심하면 안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세 추세 강한 추세 이탈하는 장대 음봉은 뭐다? 매도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매수 포인트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듣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h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